Q. 어? Q. 어? Q. 어? Q. 어? 아 그래 같이 합시다 그냥 니 이름 니 아이디 뭐야? 아 오케이 알았어 어? 같이 다니면 되겠네 같이 합시다 아저씨 내가 너 찾아감 아잇 오케이 오케이 친구가 지금 같은 팀에 있어요 일단 소총은 조준해도 조준경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 안녕 여기 있네요 탱크 뒤에 같이 붙어 다녀야지 경전차 조줬고 아 땡크 나오라 그래 땡크 거의 터졌는데 어 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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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나 있다 아 저기 있네 제가 조지러 갑니다 어디냐 위치ε거 예ли 뭐 죽었던데 없기 적이 있으니 아이고 어 우리 친구 여깄다 야 힐킷 줘도 안 먹고 가니? 아 3개 들고 다니는구나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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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개피 개피 야 메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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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킷 좀 줘 아이고 아이고 친구랑 스카이퍼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나중에 이 친구 봐 예전에 그 제 배치같이 보던 그 친구예요 군대 선임 군대 선임 군대 선임 재밌어 말하는 거 재밌어 말을 근데 잘 안 하더라고 내가 방송하고 있으면 아 we have armed objective butter you 딴 데서 나 쏘고 있다 저기 스나 있는 거 같은데? 터지는 거 아니야?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? 두발 다시 쏘고 있어 다시 쏘고 있다 나도 탐 코만 쏘지 말고 좀 갑시다 아저씨 운전을 하세요 이 아저씨 운전하는 생각이 없구나 저 위에 스나이 있니? 왜 저 위를 계속 쏴 제끼요 오 그래 7킬이 2댓이예요 7킬 2댓이였죠 우리팀 5위 디스토리템 16킬이 전차 타고 다니더니 그냥 다 쓸고 다니네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도구의 힘을 빌리면 안 되지 오 전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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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 스나이 있니? 왜..왜 저기를 따졌대? 스나들까? 아 나 스나 필요없어 아직 탄 좀 남아있어가지고 아 스나듭시다 일병 9호 봉 지금 9킬이 돼 쟤는 17킬이 돼 역시 전차 타고 다니니까 다 쓸고 다니네 배필포랑 똑같네 배필포랑 똑같네 사람이 주가 아니고 어? 그 뭐야 그냥 타는 것만 유지 잘하면 타는 애들이 무조건 점수 다 잘나오네 응? 현대 과학 운명의 힘을 빌리면 되나? 총 정도는 어? 쓴다 해도 아 죽을 뻔했잖니 얘야 뭐야 어 뭐야 얘 내 앞에 있다 나 한 대 맞으면 죽는데 에이 아이고 뭐야 우리 거기에 있네 어이 뭐야 나오자마자 앞에 저기 있니? 뭐야 아 스나 나 장비 타볼까 장비 타면 근데 게임이 너무 쉬워져 장비 안 탄게 재밌죠 장비 안 탄게 재밌죠 장비 안 탄게 재밌죠 뭘 자신의 컨트롤에 어? 그걸 볼 수 있잖아 이게 대전차 상대할 수 있는 병가가 너무 지금 빈약해 그니까 원래 대전차 상대할 수 있는 애들이 좀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빈약해 왜 그 뭐야 그 제일 첫번째 병가 그 하나밖에 안 가능한데 그것도 딜이 그렇게 또 센 것도 아니라서 울렛잖니 이런 병을 꺼내놨 네 기간이 좀 기다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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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있다 안녕 안녕 아 잠깐만 죽었어 뻘찟하다가 수나 맞아서 죽었어 어 수나 저쪽이다 야 복수 해줄게 수나 어디냐 저기 위에 한명있고 여기 한명있었는데 금방 어딨어 죽어 한명 너 잡으러 간다 아 탱크 개꿀 어 예 어 현대문명의 힘을 나도 어 밀려봐 건물 다 부숴버릴거야 이 게임은 건물을 부술 수 있단 말이야 어 포 다쓰고 버려야지 어 포 다쓰고 버려야지 뭐하니? 아 잠깐만 잠깐만 장전중이라고 뭐하니깐 아 까악 개 아깝 좀 사기같은거 안떨어질걸요? 여긴 아직 그 개념이 없을거야 탱크는 힘들어 어 저기있다 힐즈로 가야겠다 쟤 어 우리친구 피없어 어 나도 나도 스나한테 맞았어 야 힐 먹으러와 스나가 근처인데 저거 스나 아니야? 어디서 감히 정답 대학원 형이 재밌게 저 친구와 같이 다녀야지 친구랑 같이 다녀야지 우리 친구랑 같이 다녀야지 하하하하하 얘 따라 다녀야지 아 뒤에 저기 있다 아아 잘 쏜다 우리 그래도 이긴건데 게임 끝났어 뭐야 여 4명이 타고있는 탱크야 빅토리 아 나 한번만 뜨고싶어요 스코어보드 19킬 7데스 아 이거 탱크빨 아닙니까 26킬 7데스에 완전 탱크빨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